오늘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이례적인 안파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5에서 6도 사이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15cm의 눈이 오겠는데요. 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건조한 대기에 며칠간 이어진 매서운 추위로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셔주면서 몸을 녹여주시고요. 손 씻기 등 위생수칙과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포항이 영하 5도, 영덕 영하 6도, 경주 영하 8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가 5도,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 표정 흐리겠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0도,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먼바다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